C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신약 성경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익숙한 도시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해요. 가이사리아입니다. 가이사리아 그러면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도시이긴 한데 그렇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저리아 시저리아 시저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윤리우스 시저. 여러분 윤리우스 시저 그러면 옛날 영화의 로마 영화 찍으면 참 시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시저와 쌍벽을 이루었던 그 당시의 한 남자 폼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기도 하는데 시저라는 이름에서 영어로 시저리아. 원래는 시저도 영어죠. 그런데 원래 라틴어로는 케사르 혹은 체사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도시 이름 중에 가이사리아 영어로는 시저리아라고 한다는 것은 아하 로마 황제 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소 제목을 황제의 도시의 서다라고 하면서 가이사리를 그렇게 다룹니다. 우리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주제를 알렉산드리아와 대가볼리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을 때 헬라 문화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두 번째 쿱난 이야기를 할 때 현실에서 물러서다 할 때 그 현실이 헬라와 로마 문화에 접어든 유대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제1차 성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가 한탄했던 그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만큼 타락했다.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된 현실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게 바로 쿱난 공동체였고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기독교 공동체로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리아라고 할 때는 알렉산드리아 대가볼리 할 때 헬라 문화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헬레니즘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알렉산드 대왕이 그가 아주 젊은 날에 죽었다. 32, 33살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요. 오늘날 그리스 땅에서 터키를 넘어서 오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이쪽을 다 점령하고 오늘날 이란, 이라크 땅을 다 정복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에 인더스강까지 점령을 했었던 거죠. 제가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양반이 40살까지 살았으면 한반도까지 왔을 거다. 그러면 제 이름은 김진산이 아니라 알렉스 킴이 됐을 거다. 실질적으로 알렉스,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리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 꽤 많거든요. 그만큼 헬레니즘의 문화는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영향인데 그런데 로마가 들어오면 헬라와 또 다른 이름으로 로마가 그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말이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한 평화,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하면 무엇을 통한 평화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평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권력이 힘 있는 사람들은 내 힘이 평화를 이루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은 내 돈으로 평화를 이루는 거야. 했던 것처럼 로마는 로마의 힘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카르도라고 하는데 카르도의 원래 이름이 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어디란 말이에요? 로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심장이 어디냐? 바로 로마다. 그게 바로 로마로 가는 길 카르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로 엄청난 문화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로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를 건설한 사람, 이스라엘의 헬라 문화 위에 로마 문화를 가져온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아, 두 살 밑으로 난 남자애를 다 죽였다. 왜 죽였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유대 땅의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헤롯은 어, 내가 왕인데?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왕이 누가 나타나? 하면서 그 왕 될 아이가 누구냐? 하면서 베들렘을 비롯한 남자애를 다 죽였던 바로 그 헤롯이라는 사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죠. 신약 성경에는요. 헤롯 대왕이란 이름 이렇게 나와요. 그냥 헤롯 이렇게 나오는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그리고 그의 손자격이 되는 바로 아그리빠 이런 이름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 사람들은 여기도 헤롯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헤롯이 또 나타나네? 어, 그러고 보니까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또 헤롯이 또 나타나네? 얘는 즐기기도 오래 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은 헤롯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의 헤롯과 AD 70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까지도 헤롯 왕조가 이어지는데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헤롯의 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로마 문화를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가이사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표적인 도시들 몇 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 바로 가이사려 역시 지중해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알렉산드리아를 다룰 때도 알렉산드리아도 지중해에 있었지만 아프리카가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곳이었다면 이번에는 고대 근동 지방의 한 도시로서 지중해와 맞닿는 도시 이름이 바로 가이사려다. 그렇다면 헤롯이 가이사를 만들었다면 구약 성경에는 가이사리아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지중해변에 도시는 욕바 항구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가이사를 조금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는데요. 가이사를 이해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가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몇 개 주요 지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지금 왼쪽에 보입니다만 아카이야라고 하는 이름 보통 우리가 오늘 그리스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마게도냐 마게도냐도 사실은 한때 그리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마게도냐라는 국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게도냐 출신 중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거고 아카이아 그러면 여러분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지역들은 아카이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우리가 보통 아시아 그러면 어? 우리도 아시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아시아를 사용한 데는 바로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일곱 교회 이러면서 두아디라,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런 지역들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만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 우리에게는 소아시아로 더 알려져 있죠. 갑바, 독이야, 그다음에 밑에 보면 셀루시드, 유다, 이집트 이렇게 등장하는 이 지역이 예전에 로마 제국의 땅인데 이 로마 제국이 동방으로 쭉 진출하면서 교두보로 만든 도시가 어디냐? 바로 가이사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림보다 글자를 몇 개 가져왔는데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시저가 주전 44년에 죽었다. 안티파테르가 독살당했다. 헤로시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위를 얻었다. 헤로시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윌리우스 시저, 폼페이와 아주 그냥 쌍벽을 이루면서 나중에 로마의 진정한 통치자가 돼요. 그리고 시저라는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는데 시저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로원이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월로원은 언제 시저를 암살하지? 결국은 암살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브루투스요, 너마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나요? 시저가한테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 바로 브루투스인데 브루투스에서 암살당해요. 그것도 대낮에 월로원에서 나오다가 칼에 맞고 죽죠. 시저가 죽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혼란한 시기에 로마 제국을 이끌었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때 우리 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곳곳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우리도 우리의 땅을 되찾자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시저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안티파테르가 바로 누구냐면 해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해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우리가 폼페이와 시저 간의 싸움에 있어서 시저를 도와서 유대 땅에 나중에 총독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안티파테르인데 우리 신약성경 사도인전 제가 머릿속이 기억나는 것은 23장 31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려로 갈 때 잠깐 머물렀던 지역 이름 중에 안디바드리라고 나와요. 그 안디바드리가 바로 안티파트리, 파테르 즉 해롯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바로 안디바드리 성경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지 그럴 때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안디바드리가 나오면 누구의 아버지 이름이라고요? 해롯 대왕의 아버지 해롯이 나중에 아버지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시절을 도왔던 안티파테르도 결국은 독살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에 의해서 이때요 해롯 집안이 다 어렵게 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해롯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로마로 도망을 치는데 그때 로마를 도망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그 유명한 여인 클레오파트라 안티우스, 안토니우스의 여자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누구의 여인이었다라고 더 알려져 있냐면 시저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지? 시대의 모든 남자를 움직였던 여인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를 단순한 그런 치정의 어떤 여인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알렉산드가 죽은 한 다음에 그의 휘하 장군들이 옛날에 헬라 제국을 다 나눠서 통치할 때 이집트 알렉산드를 중심으로 통치했던 바로 푸톨레미 왕조의 여인이었고 푸톨레미 왕조 전체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후의 헬라 제국의 한 곁에서 통치했던 한 여인이다. 그렇다면 왜 시저와 여러분들 혼인관계도 맺었던 적이 따로 알려져 있고 안토니우스와의 연인관계라고 알려져 있었냐면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로마의 도움을 받는 바로 푸톨레미 왕조의 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시저가 죽자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아우구스투스 우리 신약성경에는 아우구스도 왕이다. 이렇게 등장하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바로 시저와 함께 그 당시 로마를 이끌었던 안토니우스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으로 알려진 이 사람들이 시저가 암살당한 이후에 로마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다 땅의 헤롯 집안이 다 암살당한 현실에서 헤롯이 도망을 쳤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까지 가요. 무슨 도움을 받았냐면 클레오파트라에게 우리로 말하면 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왕이 되고 왕이 되면 내가 유대 땅의 많은 부분들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클레오파트라가 그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편지를 써준 거죠. 그 편지를 들고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헤롯은 로마로 가고 로마에 가면 바로 팔라티노 언덕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누스 앞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헤롯은 시저와 자기 아버지 안티파테려의 관계처럼 이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헤롯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이 장면이고 헤롯은 이 두 소위 로마의 리더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주전 40년경에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되는 왕위를 물러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헤롯이 로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절을 도와서 폼페이를 이기도록 도와줬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려 당시에요. 이때 로마 시민권을 이미 취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인 거죠. 그런데 헤롯은 원래 유대인 또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에요. 이두메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에돔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날 요르단 남쪽에 고대시대 에돔인데 에돔 족속, 에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에돔은 히브리오고 이두메는 헬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부지역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이두메 이렇게 불렀어요.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럼 핏줄로 따지면 어느 족속의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의 사람인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다? 그럼 또 유대인이 언제 됐지? 이 소위 시저시대 앞에 아주 복잡한 역사이긴 한데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헬라로부터 독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독립을 한 번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땅을 다 찾을 거야. 그래 너희들에게도 이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줄게. 우리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 개종해. 이때 이두메에 살고 있었던 이 헤롯 집안이 전부 다 유대교로 개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유대인이 된 거죠. 어메 복잡해. 뭐예요? 헤롯은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기 전에 이두메 출신이고 이번에는 뭐예요? 유대인이 되고 아버지 때문에 무슨 시민권을 취득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3개 국가의 패스포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미 굉장히 그 당시 국제적 감각을 가진 사람 아니면 이미 로마 제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큼 이 유대 땅에 로마의 앞잡이를 세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더더기 로마를 갔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로마의 이름 여러분 그 당시 물론 포로로마노가 완전히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콜로세움이 있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마 그러면 로마 제국이 심장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나중에 유대 땅에 돌아가서 왕이 되면 이와 같은 내가 로마를 하나 만들어볼 거야. 실제로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일까요? 바로 가이사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장만이 유대 땅의 왕이 되면서 로마 문화 속에는 로마의 건축 비롯해서 우리로 말하면 로마의 제도, 로마의 세금 조세법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 다 실현하냐면 바로 가이사리아의 다 양반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헤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밑에 헤로스이 죽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리 세 아들에게 땅이 분배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켈라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국 2장에 보면 예수님 왜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또 다른 헤로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게 바로 아켈라오예요. 안티파스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사회가실 때 이 교활한 여우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파스입니다. 왜 세례요한을 참수시켰던 참수당에서 죽죠. 세례요한이 참수당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참수, 소위 말해서 명령을 내린 그 당시 왕이 누구냐는 바로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 그러면 여러분들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도시름이 하나 있어요. 가이사리아 빌리뽀 혹은 빌리뽀의 가이사리아. 가이사리아 빌리뽀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리아 빌리뽀인데 그때 바로 이 빌립이 이 지역의 왕이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가이사리아 빌리뽀. 그래서 성주소를 가는 사람들이 가이사리아 빌리뽀하고 가이사리아를 헷갈려 해요. 가이사리아는 지중해변에 있고 가이사리아 빌리뽀는 저 헐문산 밑에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한참 두 지역을 방문하고 다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목사님 가이사리아 빌리뽀 가서 헐문산 밑에 가서 여기가 가이사리아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가이사리는 지중해변에 있고요. 가이사리아 빌리뽀는 헐문산 밑에 있어요. 금방 말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이게 한 번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겠다. 왜? 거기도 가이사리아고. 여기도 또 가이사리아니까.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드냐면 헤로시 당시 있을 때에 로마 문화가 주류를 이뤘고 로마 황제 도시 이름을 대부분 다 뭐라고 불렀다? 가이사리아라고 불렀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곳은 지중해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이사리아하고 나머지는 이름을 가이사리아 빌리뽀가 만든 가이사리아 이런 식으로 가이사리아를 이해하면 되겠구나. 실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터키를 가거나 로마는 가보면 가이사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물론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만나면 들으면 아하 로마 시대의 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한번 유럽을 여행하게 될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로마 문화를 정말 어떻게 이런 문화를 이뤘을까 오늘날에도 그 제도라든가 그들의 건축 양식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 여전히 그 방식으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냥 아예 로마 시스템으로 바꾼 양반이 누구냐 바로 헤로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가이사리아를 다루면서 역사적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현재 남아있는 가이사리아의 반원형 극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현재 주변에 의자까지 앉으면 약 3천 명 정도 앉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원형 극장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봐야 되죠. 콜로세움을 몇 명이 앉냐면 5만 5천 명이 앉아요. 5만 5천 명이 대단한 거죠. 고대 시대에는 극장에 앉는 의자 수를 갖고 그 당시 인구를 조사했었답니다. 그림을 나름대로 표시를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즉 가이사리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조감도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역시 고대의 항구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여기 건축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아주 요즘의 공법과 다를 바 없는 특별한 공법을 통해서 항구를 만들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역시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심전을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양반이 여러분들 혹시 옆에 있는 남자들하고 누구 닮은 사람 있나요? 이 양반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스랄 땅의 로마를 문화를 직접 가져왔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생겼죠.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야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시저의 바로 양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옥타비아노스입니다. 이 양반은 좀 험상붙게 생겼나요? 네, 바로 안토니우스. 이런 바로 아까 말했던 클리오파트라의 연인 대단한 아주 야심가였던 그런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바로 로마 문화를 가져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유적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에 본디오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이었다는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26년부터 36년 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 아, 총독 바로 빌라도 총독이 이때 역사적 인물이었구나. 실질적으로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바로 중요한 비문이 이곳 가이사리아에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가 꼭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아스도스로 그리고 가이사리아로 화살표 표시가 돼 있는데 누가 이동했던 경로냐면 바로 사도 빌립이 이동했던 이야기. 사도행정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거는 루타에서 요파, 요파에서 가이사리아. 이거는 바로 누구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바로 가이사리아에서 로마로 갔던 바로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가이사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이사리는 그 당시 로마 모든 문화, 특히 세속적인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됐는데 보금이 로마로 가는, 또 보금이 유대 땅을 떠나서 열방으로 가는 보금이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는 모든 관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이사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빌립과 베드로와 바울, 우리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보금을 유대 땅을 넘어 이방 땅으로 전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도들이고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거쳐서 열방으로 보금을 전했냐면 가이사리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외로 세상 문화가 넘쳐나고 모든 세계가 그쪽으로 다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 감히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금을 전하지? 어떻게 거기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천만의 말씀. 그중에 이 사도들 중에 특별히 이 세 사람은 가이사리아에서 보금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리아를 넘어 로마로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당대하게 전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절 3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이사리아를 통해서 헤롯은 로마 문화를 심었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사도들은 가이사리아를 통해서 로마 제국, 로마를 넘어 열방으로 보금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세속의 문화 속에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화 그 세력 앞에 있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보금을 전하는 보금의 관문을 여는 그런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가이사리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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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